한국의 대일리 뉴스레터 한국의 능력과 동맹국의 방위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폴란드에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초도 물량이 8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군은 16일 KLTV 현지명 레그와 네리GWAN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밝히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와 400대 수출 계약된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의 초도 물량이 단 8개월 만에 도착하자 현지에서는 K-방산의 장기인 신속 조달이 이번에도 발휘됐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마리훈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4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빠르게 폴란드 육군에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기아는 8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납품하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기아에서 제작한 레그완 초도 물량 외에 나머지 물량은 피지지자 회사로 소막에서 현지 생산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8개월 만에 전량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달 초 국방기술품질원은 폴란드 수출형 소형 전술 차량의 성능을 보여주는 7차 사격 시험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사격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인도한 소형 전술 차량 레그완은 폴란드군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됐습니다. 레그완에는 225마력 엔진과 모든 차축에 독립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적의 총탄에 공격받아도 최고 48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럼플랫런 플랫타이어와 중앙타이어 공기주입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붕에는 7.62 또는 12.7 기관총 40 유탄 발사기를 설치할 수 있는 턴테이블도 설치됐습니다. 특히 30M 거리에서 소화기의 직사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나토 표준 레벨 1 수준의 방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는 2030년까지 총 400대의 레그완 생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전술 차량은 산악과 하천, 혹서 혹한 등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기동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SUV 형태의 군용 차량으로 장착되는 모듈의 종류에 따라 지휘차, 정찰차, 기갑수색차 등으로 확장 운용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초도 물량이 빨리 도착했음에 굉장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은 단순히 이동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지뢰를 이겨낼 수 있을 뿐더러 러시아 전차를 잡을 수 있는 형궁을 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눈과 비로 땅이 진흙탕으로 변하며 진군을 어렵게 만드는 라스푼티차 시기가 지나자 러시아 전차의 공격이 거세어지고 있는데 지금 막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형 소형 전술차에 대한 의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형궁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있는 제블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지냈다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형궁은 사거리가 2.53km로 제블린과 비슷하고 다른 모든 능력도 같지만 균일화 면장갑 관통력은 900로 더 우수합니다. 게디가 제블린의 가격에 13인 1억 원대입니다. 이 형궁을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한다면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수차례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통해 2,000대 이상의 헌비를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에서 제공한 헌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대전차지로를 밟았지만 큰 폭발에도 승무원은 전원 생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원조 헌비의 성능에 대한 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해 8월 트위터 제널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감사한다. 당신들의 헌비는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 보낸 기아 소형 전술 차량 KLTV는 헌비보다 성능이 더 강력합니다. KLTV는 헌비보다 35마력이 더 높아 힘이 더 좋고 사륜 구동으로 칠 고속도가 시속 130km에 매답합니다. 또한 소총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지뢰에도 끄떡없는 뛰어난 방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미국 헌비는 대당 2억 5천만 원이지만 국산 전술 차량은 1억 2천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소형 전술 차량이 빠르게 인도되었다는데 폴란드는 환호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에 한국의 신속 조달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말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한때 폴란드 연공을 침범해 폴란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군 작전사령부는 당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24일 새벽 4시 23분쯤 러시아 전투기가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폴란드 연공 안쪽 EKM 지점까지 진입해 약 39초간 머물렀다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군은 자국 연공 안보를 위해 폴란드 및 연합군 전투기를 가동하는 등 관련 절차를 취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이후 방향을 틀어 공격 목적지인 우크라이나 르비우 지역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도널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독일 디벨트 인터뷰에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전쟁은 더 이상 과거의 개념이 아니다. 당장의 현실이고 2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며 우리는 전쟁 전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에 의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대서양 조이기구나토 NATO의 통부 최전선으로 지금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로디나당 총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폴란드가 다음 상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결국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겠지만 러시아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질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최근 이러한 분석은 폴란드에게는 비상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행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게서 무기를 구입했는데 가장 빠르게 인도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무기들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태도를 바꿔 이전의 계약대로 진행하고자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만 K-2전차가 18대가 전달되었는데 지난해 2월에까지 총 46대를 전달했습니다. 1차 계약 180대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데 곧 20조 원 규모의 2차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파베온 베이다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의 천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두 번째 호마르 K-미사일 발사된 아품 계약이 곧 체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코시니아 카미시 국방부 장관은 협상과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추가 계약이 체결될 것이며 그는 폴란드 군대를 위해 더 많이, 더 빠르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폴란드 대표단의 방한 기간 중 이 두 번째 중요한 계약이 서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보 관계자는 폴란드 차관단이 이르면 21일쯤 방한해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천무실 사격을 참관하고 경남 창원 4천 K-방살라인도 찾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작심하고 방문하는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벽들이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국내 시중은행들이 10조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하면서 폴란드와의 남은 계약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파베온 베이나 국방부 차관은 우리는 K고 곡사포도 추가 계약을 하고 싶고 K-탱크도 추가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베이는 또한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의 목적은 사격이 성공할 경우 사거리 80km와 290km의 미사일도 포함하는 천무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조건부 행정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베온 베이다 차관은 이미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방문 이후 그간 주춤했던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은 물론 루마니아 등 동유럽 다른 국가의 한국 산자 주포 전차 구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더 거세워지면서 나토 국가들은 빠르게 무장을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월마다 한국에게서 무기를 받고 있는 폴란드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 cctv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 탱크를 조명하면서 세계 최고의 4세대 전차 배치가 임박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ctv는 지난 9일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대한 기획물의 일부로 최신 주력 전차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첨단 무기를 소개하는 해당 방송에서 미래지상 최강자라는 자막까지 달면서 자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4세대 탱크는 전부 다 천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은 이 탱크가 고기동성, 스텔스 기능,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전차의 스펙이나 성능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현재 마음이 조급한 건 알겠는데 배치가 임박했다면서 어느 정도 살짝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4세대 전차를 만들었다? 우리 전차가 세계 최고다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현재 인민해방군의 가장 발전된 주력 전차는 99형과 99호형입니다. 90-90과 계량형의 양산 수량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99형은 2001년 배치에 들어갔으며 지난 20년간 1200대 이상이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포탑과 차체가 계량된 99호식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차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는 중국이 만든 90-90 전차는 중동을 통해 소련의 T-72를 들여와 많은 것을 보고 벗겨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T-72의 파생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련의 전차를 기반으로 제작해 무난한 기동력과 무난한 공격력,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국의 전차와 비교해본다면 K-1A1 전차 정도의 3세대 전차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전차가 보여준 대외적인 모습에서는 바퀴가 빠지거나 달리면서 포탄 발사를 못하거나 내부에서 포탄이 터져버리는 등 각종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이 4세대 전차라고 자랑하며 보도한 전차는 실제로는 3.5세대 정도의 전차이거나 그보다도 못한 전차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국 주력 전차 자체도 중국 자체적인 기술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4세대 전차인 K-3 전차 설계도를 공개하면서 많은 군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무기가 전차입니다. 러시아군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사일이 전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전차를 적극 활용하고 러시아군 전차가 현대전을 제대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차 무용론은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냉전 이후 기술적 발전이 정체됐던 상황에서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전차 개발 또는 성능개량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세계 각국이 지상군 장비 생산업체들은 신형 전차 또는 기존 전차의 성능개량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차 무용론이 사그라들기는 했으나 제블린과 LONLAW 등 대전차 무기가 전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드론이 소리 없이 적 전차 위에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전장의 왕이라 불리던 전차의 위용을 무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폭의 성능개량이나 수명 연장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 적용을 통해 신형 전차를 선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KE와 같은 3.5세대 전차는 3세대 전차의 스펙의 통합적인 전장관리 능력이 들어가면서 3.5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KE를 비롯해 미국의 M1AE, 영국의 챌린저의 독일의 레오파르트 EAU, 프랑스의 르클레르, 러시아의 T-90A 전차 등이 대표적인 3.5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KE 전차는 이미 일부 매체에서 4세대 전차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지는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E 의표는 4세대 전차에 가까우며 장기간의 생산 중단과 저율 생산에도 실전 배치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로 간주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KE 전차는 최첨단 복합장갑, 폭발 혹은 비폭발 반응장갑 기술을 결합했으며 밀리미터 파레이더는 미사일적 근경고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고 전차 탑재에 컴퓨터가 날아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해 연막탄을 발사하도록 한다. 또한 측면 바람 감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강력한 열 영상 카메라 등 KE의 강력한 센서들은 9.8km 전방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량 배치된 러시아가의 T-14 아르마타 전차와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를 4세대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는 거의 상상 속의 전차로 한국의 KE 전차에 안 될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 러시아 칼럼에서도 KE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러시아 매체 UFE는 본인들의 T-14 아르마타와 한국의 KE 전차를 조명하며 한국이 러시아를 위협할 전도 유망한 전차를 개발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E 흑표 전차가 오랜 세월 북유럽 나토군에서 사용돼 온 레오파르트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긴장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T-14 생산도 2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조사의 횡령 사건 등으로 양산이 지연되고 있어 실전 배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KE 전차가 유럽에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은 대한민국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E 전차를 생산하는 한국은 4세대 전차에 가까운 전차 말고 이제 진정한 4세대 전차를 준비 중인데요. 현대로템이 세계 정상급 성능을 지닌 KE 전차를 앞세워 지상 무기체계 선도 기업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를 압도할 진정한 4세대 K3 설계도가 일부 공개된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기약에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최근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K3 전차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K3 차세대 전차 사업의 전모가 밝혀진 것인데요. 폴란드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K3 전차 도입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협력이 확실하다면 다른 모든 경쟁 전차를 압도할 만한 괴물 스펙의 전차가 한국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계약처럼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방산 계약을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20조에서 많게는 40조 원에 달하는 한국 무기가 유럽으로 수출될 전망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KE 전차입니다. 총주국인 한국이 도입한 물량보다 3배에 가까운 숫자인 1천대를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 KE 전차를 일부 변형한 모델 180대를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로 결정지으며 한국 KE 전차의 수준이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차 무용론이 무색하듯 한국의 KE 전차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 무용론을 대두시켰지만 역설적으로 최신식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낸 전쟁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KE 전차 1천대를 수입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입한 폴란드. 그런데 알고 보니 폴란드의 무기 쇼핑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도입될 K3 전차 사업에도 폴란드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는데요. 폴란드 군이 현재 도입할 예정인 KE의 계량형 KEPL도 폴란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육군 소속 크지시토프 푸아텍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KEPL을 한국과 같이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K3 전차 개발까지 한국과 폴란드가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사 관계자 입에서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K3 전차 공동 개발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본인들이 KE 전차를 운용하며 생긴 데이터를 한국에 제공하면서 한국의 전차 기술 개발에 폴란드가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KREA 2022에서 K3 전차가 등장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또 대략적인 개발 방향까지 발표되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120 활강포가 전열화학포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요.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로 발사되는 전열화학포는 기존 제레식 포탄에 익숙한 병력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격을 가하는 포탄에 휩싸이면 상대방 전차는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뇌감 및 장약의 연소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포탄을 발생하는 구조로 기존 화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한 주포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미래, 전장의 핵심인 무인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K9 자주포와 여러 기갑 전력을 통해 무인화 가능성과 데이터를 확보해 둔 상황인데요. K2 전차 역시 무인화를 염두에 개발을 진행했으나 여러 재반 사항 때문에 유인 전차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발전한 지금 K3 전차는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장전 시스템 대신 새로운 장전 시스템을 사용해 원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한 전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 K3 후미에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포탄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MLRS의 개념을 전차에 도입한 것입니다. 또 기존의 파워팩을 버리고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 역시 다른 전차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력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 장치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4세대 전차의 기본인 스텔스 기능은 물론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K3가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미래전 요소를 전차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전술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를 폴란드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폴란드는 한국과 K3 도입까지도 내다보는 사이로 발전한 것입니다. 한때 미군에서 퇴역하는 전차인 M48 패튼 전차를 쓰던 대한민국이 이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K3 전차를 자체 개발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죠. 최근 복잡해진 국제 정세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려는 열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K3가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다른 국가의 전차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유일한 약점인 전투 데이터를 폴란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설계상의 어려움 역시 해결될 수 있기에 차세대 경쟁에서 한국의 K3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의 긴밀한 군사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길 바라며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한국산 전투기 KF-21의 공중급류 시험이 성공하자 미국에서 극찬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부러움과 동시에 우려 섞인 경계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KF-21을 도입하려 하는 국가들에서는 탄성이 나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비꾸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KF-21은 지금 전세계 방산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 5호기가 지난 19일 KC-330 다목적 공중급류 수송기로부터 주유받는 첫 시험 성공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단 한 번 만에 공중급류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 이것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KF-21은 1회 공중급류로 50% 이상 작전반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전반경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진에 투하할 폭탄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과 태국이 미국의 F-16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 거의 대당 20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부르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마찰로 인해 급히 전력을 보강해야 하기에 대당 740억 정도를 하는 그리펜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게 한국이 대당 1000억 정도의 KF-21 납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이 지금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이 안 팔리자 4.5세대로 계량해서 가격이 무려 2000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필리핀에게는 중고 그리펜을 계량해서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태국에게 1000억 정도의 KF-21을 판매하고 수출이 늘어나면 800억까지 대당 가격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자 필리핀의 눈이 휘둥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땡 처리하는 그리펜보다는 당초 도입을 검토했었던 한국산 전투기 KF-21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그리펜을 싸게 도입하고 앞으로 KF-21을 추가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지난 2022년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생산 후 2027만 2029년에 KF-21 보람의 인도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중국은 한국에게 필리핀의 전투기들 수출하지 말라고 어이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 좌초된 필리핀 남파선 시에라 마드레암이 미중 군사 갈등의 새 화약구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이 사실상의 해상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2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필리핀과의 상호방 위조약을 맺은 미국이 이 사안에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하며 중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당 선박을 공격하면 필리핀 영토와 군대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미국은 방어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 시에라 마드레암을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일부러 좌초시킨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섭을 설치하며 영토 확장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필리핀 연안에서 160km가량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포함한 스플레들리 군도는 유엔 해양법에 따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지만 중국은 이곳을 포함해 남중국해 전체의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미국의 힘에 의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에게 가장 밀리는 것 중 하나가 제공권인데 만약 한국에 KF-21을 빠르게 도입한다면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군과도 무장충돌을 벌이고 있어 전투기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베이징과의 거리는 3000km 간 없는데 KF-21의 작전 반경은 2900km로 큰 위협이 될 수 없지만 이번 공중금류 시험에 성공하면서 이래 공중금류를 하면 KF-21은 4700km까지 작전이 가능해져 중국 전역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KF-21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로 동부가 최강 전투기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중국이나 러시아재를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KF-21을 필리핀이 도입한다면 미국만 없으면 필리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중국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 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최초로 개발에 실전 배치했다는 스텔스 전투기 J-20은 작전 반경이 1500km 정도인데 아직 공중금류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며 중국인들은 한국산 전투기 KF-21이 개발되자마자 공중금유까지 성공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중국은 J-20 말고 수출용 스텔스 전투기 FC-31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1월 파키스탄은 FC-31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 국가는 파키스탄, 이란, UAE가 꼽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5세대 스텔스기 FC-31과 KF-21이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중동방위전시회에서 KF-21과 FC-31이 같은 무대에 여러 차례 출전해 각자의 기술력을 선보인 바 있다고 했습니다. KF-21은 4.5세대이고 FC-31은 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후속 기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훈수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대량 생산하겠다는 한국의 발표에 중국은 놀란 분위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블록1, E3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았고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FC-31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중국을 믿는 국기는 단 국가도 없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KF-21의 양산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 국제시장에서 자리매김을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9자 주포와 레드백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는 호주도 이번 KF-21의 공중급유 시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지금 KF-21의 발전 속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군사매체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는 지난 3월 KF-21이 공중급유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KAI는 2022년 7월 KF-21 시재기의 첫 비행 이후 KF-21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또한 6개의 프로토타입 기체가 4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이 200회 비행 후 2026년 종료될 예정인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을 거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은 수출용으로도 제한될 예정인데 필리핀과 폴란드 가이유형 구입에 관심을 표명했고 KAI는 구형 로키드마틴 F-16을 대체하기 위해 태국에 KF-21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게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러브콜이 오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자신들이 조립 생산해서 수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최근에는 개발 완료 후 8년 후에 내겠다는 요청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최근 인리 군사 매체 조나자카르타에서는 KF-21에 대한 칭찬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 지난 4일에는 인도네시아 내 부패 사건으로 인도네시아가 거액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이 돈으로 KF-21 보람의 구매 건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사지만 이전과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F-16 전투기 중 한 대가 브레이크 고장을 당했는데 수리 비용이 무려 21억이 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서방의 전투기를 샀을 때 이렇게 유지 비용이 만만지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분담금을 냈더라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하는 것을 비롯해 이렇게 큰 유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런 복을 스스로 쳐버렸습니다. 이제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 언론들에게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KF-21을 크게 극찬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중국인들은 이 글을 한국인이 쓴 게 아니냐며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아시아 항공 산업의 빛나는 진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5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독수리는 한국 군수 산업의 자랑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탄생은 본질적으로 한국이 추종자에서 지도자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신형 전투기의 배치는 한국 공군의 전투 능력과 전략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주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공개한 첫 번째 항공모함 야오닝함이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을 알리는 등 해굴력을 과시하며 중국이 엄청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변신한 항모에 대해 자화자찬하며 미국에 필적할 해굴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 야오닝함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져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조차 자원 낭비다라는 의견이 속출하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야오닝함이 최근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대대적으로 오픈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1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게 싹 다 바꿨다며 해상시범 운항에 들어간 야오닝함을 선전하기에 바빴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야오닝함이 1년간의 개조 작업을 마치고 해상시범 운항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은 라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라오닝성 다렌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라오닝함의 가판에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라오닝함의 항해 모습이 공개된 건 작년 2월 28일 보수 및 등급 상향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꼭 1년 만이었습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라오닝함은 이달 9일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훈련용 항공모함에서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바뀔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라오닝함의 단순한 유지 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며 J35 모형이 등장한 건 라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라오닝함은 옛 소련이 건조하다 중단한 항공모함을 1998년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해 14년 만에 연구개조를 거쳐 2012년 내놓은 겁니다. 배수량 6만여티 디젤 추진 스키점프대 방식의 구형 항공모함으로 그동안 중국은 이를 훈련용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라오닝함은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 개조한 퇴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로 개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소련으로부터 넘어올 당시 라오닝함은 레이더나 통합 전투 시스템과 같은 전자 장비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엔진도 없이 골격과 선체만 완성된 상태로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개조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무장이나 전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썼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항모 설계 기술을 전수해줄 나라가 사실상 없었기에 어떻게든 자력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2035년까지 최소 6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으로 오래전부터 바다로 향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해양 진출 루트를 개발하면서 전략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최근 중국은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모함 이름인 랴오닝과 산둥은 청일전쟁 패전지역으로 해양에 대한 중국의 집념이 얼마나 강렬하고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 뿐 아니라 산둥함과 푸제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항모의 전투 능력이 크게 증강될 거라는 게 중국 해군의 기대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는 산둥함과 랴오닝함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면 거의 30대의 J-15 전투기를 발진시켜 미국 항모 전단의 전투기에 맞설 수 있게 된다며 미군의 수적 우세를 효율적으로 상쇄시킬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한 랴오닝함의 변신이 꽤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랴오닝은 항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년간 개조를 했다고 해도 원천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으므로 이전에 나왔던 굴욕의 상황들이 이어질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합니다. 예전에도 랴오닝함을 불안한 시선을 보는 이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디펜스 리뷰는 랴오닝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 짝퉁 함재기로 이뤄진 랴오닝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과거 러시아 해군의 조선 전문가 역시 랴오닝함에 대해 20년간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은 데다 특히 용접 부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내부의 강판이 변형돼 선체가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전문가도 변형이나 기울기가 생기면 배는 폐기된다? 내부의 상황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랴오닝 개장 속도가 빨랐던 건 인상 깊다며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랴오닝함이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훈련 항무 이상해 전투기를 충분히 만지하기에는 금속 피로도가 심해 언제 또 불씨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랴오닝함 뿐 아니라 산둥함 역시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 항모가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은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는 구식 버전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당연히 이륙 중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오로지 스키점프대만 의존에 이륙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가벼워야 하는데 이러면 무장, 조기경보기 등 기타 최신식 전자기기들에 탑재를 줄여야 하고 적재 연료 또한 최대한 뭘 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장과 연료를 적게 탑재하면 사실상 작전 반경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전투력 또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항모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항모는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전자식 케터필트 발사기를 사용해 함재기 이륙 중량이 45톤에 이르며 원거리 항해나 작전에 지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산둥함의 경우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5일밖에 되지 않는데 작전에 출격하는 기타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항해 일은 일주일에 불과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라오닝함은 얼마 전 곰으로 원거리 항해에 나갔을 때 보급함에게 무려 4번이나 연료를 보급받고서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라오닝함과 산둥함의 하루 평균 전투기 출격 횟수는 제럴드 포드함이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미국을 금세 따라 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 해군에 대적할 만큼의 역량은 절대 아닙니다. 미 해군이 실전을 포함해 수십 년간 수행해온 항모 기술과 작전을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중국의 항모라면 이름만 듣기만 해도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미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린 한 장의 사진에 중국이 부글부글 끌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미 해군으로부터 발꼬기 굴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칠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머스티노의 로버트 함장이 난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 부함장과 함께 항해 중인 랴오닝함을 느긋하게 내려다보는 사진이 공개됐었는데요. 특히나 머스티노가 중국 항모 전단 사이에 보란듯이 끼어들어 랴오닝함을 뒤쫓는 위성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된통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군함이 무인지경처럼 중국 항모 전단에 끼어든 건 중국 군함이 항모를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제대로 지켜볼 가치도 없다는 거다 미군 눈에는 랴오닝함이 앞에 지나가는 게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다 등의 밀덕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랴오닝함은 발고기 굴욕 당시 미국과 일본 군함에 사실상 포위당하면서 실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당시 중국인들조차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랴오닝함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다에서 갑판을 씻고 있는 중이다. 잠수함 운반선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전투용으로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랴오닝함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의 계획대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돈과 시간만 쓰고 국제적 망신만 당하는 상황이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항모가 세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노가 계류 시험을 시작했다고 알리며 이르면 올해 정식 취역할 거라고 공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첫 항공모함을 보유한 지 10년 만에 세척을 보유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알리며 중국 매체에서도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첫 항모인 랴오닝함이 취역한 후 10년 만에 항공모함 세척을 보유한 해양강국이 됐다며 푸제남은 랴오닝함, 산둥함과 동일하게 제레식 항모이지만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캐터펄트가 최초로 탑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항모 세척을 보유한 해양강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모두가 구식 기술로 만들어져 성능과 작전 능력 모든 면에서 미국을 대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랴오닝함은 중국의 첫 번째 항모라는 상징성을 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순수 중국 기술로 만들어져 신뢰성이 바닥인데다 푸제남은 가장 최신 기술을 탑재했지만 여전히 제레식 디젤 엔진을 이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항모들의 탑재기는 305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중국이 그토록 바라는 해양강국이라는 원대한 꿈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